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위치기반 스마트폰 앱이 이용하는 것, 바로 GPS 위성이죠. 그런데 GPS 위성의 시간은 지상에서보다 빨라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데요. 여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르는 곳을 차로 찾아갈 때 빠르게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건 GPS 위성 덕분입니다. GPS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내비게이션이 받아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GPS 위성은 고도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2만 킬로미터 정도의 고도에서는 중력이 지상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력이 약할수록 시간은 빨리 흘러갑니다. 따라서 GPS 위성은 지구에서보다 매일 100만 분의 38초 빠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상에서는 수 킬로미터 정도의 위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상대성 이론으로 보완해 GPS가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GPS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맞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웜홀, 우주 팽창 등 현대 물리학의 지평을 연 아인슨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아인슨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